3시까지 개관이 되어있으니까요, 기사님께서는 계속해서 4시까지 개관이 되어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4시까지 개관이 되어있으니까요, 기사님께서는 아무것도 힘드셔도 됩니다. 네, 오늘 문제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가 어디가? 주차 안내해 드릴게요. 어파리십니다. 파란색 스티커도 써주시면 되구요, 네, 시선은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왼쪽까지 돼요. 네, 가운데 보겠습니다. 정면이요. 네,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 네, 마주시기 바랍니다. 포즈 살짝 바꿔서 한번 더 가볼까요? 네, 손한테 좋습니다. 네, 왼쪽. 정면. 오른쪽. 자, 우리 음보영이 굉장히 뒤에 보면 포스탄스 너머를 음비심장한 역할을 좀 해보고 있잖아요. 아련한 표정으로 음비심장한 표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쪽부터 가겠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세요. 네,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새로운 신의 스타가 나올 거라고 하십시오. 자, 맨쪽부터 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보시겠습니다. 네, 오른쪽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너머 왼쪽 표정도 가볼까요? 왼쪽부터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너머 왼쪽.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려가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양호가이시죠. 네, 하지만 능청스러운 역할을 지기로 합니다. 네,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란색 스티커에 써주시고요. 네, 왼쪽 맞아 보겠습니다. 네, 손 상태나 안녕, 손 대수처럼 채우시고요. 네, 중앙 받으시고요.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여름 배우님 러브웨이에 서 계신 모델 같으세요. 모델 같은 포즈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처럼 섹시한 포즈 한번 치워보실까요? 네, 왼쪽부터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왕을 내 남자로 월탈겠다라는 조형지역의 이해로 배우입니다. 가운데 계십니다. 손으로 한 대도 괜찮고요.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맞습니다. 네, 파란색 스티커에 써주시고요.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멋있게 인사하고 계십니다. 네, 오른쪽도 좀 봐주시고요. 왕이 참 빅살맞은 역할을 많이 하는데 좀 더 파란 표정으로 한 번 더 가볼까요? 네, 쪽부터. 파란 표정. 파란. 치아가 보니 없어져요. 네, 손으로 봐. 네, 괜찮아요. 네, 왼쪽도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